여러분! 오랜만에 돌아왔네요! 와 대중 가요를 알리는 시간! 박당 가요! 감사합니다! 박당 가요! 박당 가요! 여러분! 오랜만에 돌아왔네요! 와 대중 가요를 알리는 시간! 박당 가요! 아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? 여러분 보고 싶었죠?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? 정상가요 갑시다 정상면 어떻게 볼까요? 정상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요? 아 정상면 가위바위보 정상면은 부전승이야 사격사 안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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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안에 나를 찢지? 내가 이기다니 아 정상면 아닌거구나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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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상면이다 정상 내가 아는 노력은 없을텐데 민화팀 루저팀으로 나누었습니다 2010년이면 팀은 그렇게 나누는 거야? 너 정답맨이야? 내가 아는 노력이 없을 텐데 민화팀 루저팀으로 나누었습니다 2010년이면 팀을 그렇게 나누는 거야? 야 우리 아침이니까 있는 생각도 어때? 너 갑자기 우리 팀 됐다 난 정답맨이니까 양쪽 팀에 다 부수지가 있지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정답맨이 전 정국인데 정국이가 2010년 이후 초국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알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곡들 안 했을 거야 2010년이면 정국이가 16살 때란 말이에요 기억나요? 기억나지? 제가 딱 중학교 2학년인데 15살 아니야? 15살이 2009년이고 아무거나 뭐가 중요해 자 여러분 팀도 나눠졌고 우리 정답맨도 정해졌으니까 시작해볼까요? 방탄과요? 가봅시다 방탄과 안녕 이렇게 팀 나눠서 팀 이름 있어요? 팀 이름이요? 네 있죠 뭐 어떤 거예요? 팀 이름 팀 이름이요 네 팀 이름입니다 괜찮네 이 팀 여태껏 본 적 없는 조합 팀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쉬는데 자꾸 호비가 자기가 먼저 나서겠다는 거예요 우리 팀에 어머니 지민이가 했는데 그림을 잘 그리네 레몬티 스피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 팀에 저 팀에 자기 팀을 왜 이렇게 깎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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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합니다 셋이 다 그림을 못 그리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종우 씨 준비했어요? 네 준비했습니다 종우 씨 잘 맞출 수 있죠? 어느 팀 먼저 하나요?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등가! 우리 의지박약 팀부터 갈까요? 네 의지박약 팀 아 우리가 의지박약 팀이야 아니 저희 팀이 어 우리 팀 이름이 왜 방금 팀 이름이 팀 이름이 팀 이름이라니까요 연습 문제에요 여러분 시작 아무래도 움집인 것 같은데 움집 움집입니까? 네 어 뭐야 저 과자 벌집 피자 아닌가요? 아 저 코칼권이에요 저 추가 형 아니에요?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있죠 왜요 형 저 뭐 자기 초상화들을 그리는데 아니 아니 저거는 태형이가 나 그릴 때 그리던 거예요 내가 짱이잖아 15초 다 쓰지도 않았는데 뭐야 이거는 아니 이집트 어? 예 틀려주십니까? 봐봐 봐봐요 야 봐봐요 이게 스핑크스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스핑크스 야 야 야 야 이게 이게 다 틀려 다 틀려 오른쪽에 그린 개 같은 건 뭐예요? 개야 그냥 저건 와 제 얼굴? 못 맞췄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악어 아니야 악어? 악어 좀 공룡아 아닙니까? 너 뭐하냐? 뭐하냐 너 지민이 형 그리고 있냐 지민씨 지금 안 대 끼고 그리고 있나요? 나 너무 잘했는데 아니 내 그리 보면 모르겠으니까 야 저거 누가 봐도 야 저거 누가 봐도 피카츄 아니야 어떻게 피카츄 형님 전기가 없는데 100만 볼트를 안 쓰는데 누가 저거 여기 사 최근 뭐 뭐냐 야 아 진짜 또 호주? 맞췄어요 호주? 야 이거 봐 부어 할라잖아 야 코알라가 왜 꽃 호체를 들고 있어? 야 이거 설마 캥거로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캥거로우입니까? 야 이거 피카츄 이게 어떻게 캥거로야 아니 형 캥거로우 복구에 그려야지 하하하하 흥미 등수를 몰라요? 하하하하 자 이거 세계 지도 그린 거예요 아 만두가 아니었어? 세계 지도 아프리카 유럽 내가 보니까 아주 참 아 날 알아두는 건 윤기 형 밖에 없네 야 왜 골프를 지켜주는 거야 자 공기지의 게임 하고 패운죠 자신감 지금 너무 천리 설레요 지금 자 좋습니다 자 한번까요? 기재된다 기재된다 할 볼까요? 아 랩범 형도 나한테 저렇게 나가야 돼요 아 우리 팀 다 저렇게 파이팅 파이팅 오오오오오오 농공과 꽃집이 피었습니다 오오 오 뭔지 알거야 진짜 원가 삼각형 뭐죠 이거? 아아 아 뭔지 알 것 같다 아 나도 알겠다 지미야 다른거 그랬죠 다른거 계장여행하는 다른거야? 땡 정국 씨 풀어주세요 볼까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? 정답이네요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트와이스님들의 티티 역시 역시 우리 지한극이 뭘 보고 알았어 이거 그래 내가 잘 그렸다니까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 봐봐 내가 디테일까지 골반 돌리는 거 그래 돌리는 거 필요하잖아 아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? 봅시다 자 갑시다 뭐지? 도로 저거 진짜 모르겠다 아니 이걸 왜 이걸 그리는 거야? 앞사람 빌딩 여러분 이걸 모릅니까? 멤버랑 그리는 게 뭐예요?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 진짜래 웬만하면 알겠는데 아니 멤버랑 그리는 게 어디 있어요? 왼쪽에 되게 자신만만한 이건 모릅니까? 안 돼 벗어주세요 도대체 모르겠네 너무 쉽다 진짜 야 누가 봐도 그거 아니냐? 아 6대 아닌가요? 아 저 자이언티스님 양아 대교 아 아 아 춤 있잖아 어디가 양아 대교예요? 아 저 자이언티스님 아니에요? 아니에요 싸이 선생님들 아 이거 봐봐 강남 너무 잘 그렸지 않아? 아 강남 그린데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? 이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춤이에요 아 춤 아 몰라 아 몰랐네 뭔지 알니까 이거 여러분 어이없는 그림 나온 것 같네요 어 돼지코 뭐야 뭡니까 아 뭔지 알 것 같다 알 것 같죠 알 것 같아 이거 말고 못하겠어 나 아니 뭐죠 저거 뭐죠? 부인가요? 아니 저거 진짜 뭐야 모르겠어 난 답을 알면서도 뭘 그리는지 모르겠어 뭐야 지장에서 엿 파는 거야 뭐야 아 이게 내가 볼 땐 지민이가 제일 잘 그렸어 그쵸? 이거 제가 제일 잘 그렸습니다 자 이거 너무 쉽네요 이소라 선배님 바람이 분다 아 야 바람이 분 전 아닙니까 전이지 아 윙윙 이게 뭐야 윙윙이야 저게 어떻게 윙윙이야 누가 봐도 이거 밴드 아니야 밴드? 밴드 밴드 아니 윙윙윙 아 죄송해요 아 저 휑휑인 줄 알고 발음 휑휑 휑휑 아 그래 미안해요 아 근데 잘했어 윙윙윙이야 죄송합니다 아 제목을 왜 날나요? 아 진짜 진짜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아니 나 파리 날라다니는 거만 그래도 윙윙윙인 줄 알겠다 파리를 못 그려 우리가 뭐죠? 번데기인가요? 아니 파리 그리고 있다 지금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해 와 진짜 못 그렸다 형 진짜 뭐해 이게 땡 아 뭐하냐 야 뭐하냐 저렇게 좀 뭐하냐 나 이거 그렸어야 했는데 아 이거 그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그걸 그렸어야 됐어 그렇지 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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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큰 그림 보지마 아 뭐야 저 볼 필요가 없어 저 바퀴벌레 같지 않냐 아 저 바퀴벌레 같지 않냐 아 저 바퀴벌레인가요? 아니야 호바 형 저 밑에 있는 저거는 근데 바퀴벌레는 뭐야 방울 같기도 하고 그렇네 아니 나 진짜 전혀 감이 않아요 아 이거 아 이거 생각해봐 저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 사람을 조합해보세요 아 밑에 사람을 안 봐도 돼 저 사람 안에 거물이 저거 필요 없어 거물이 이래 자 3 2 1 아 진짜 진짜 감이 않아요 진짜 감이 않아요 아 내가 너무 궁금했다 힌트 하나만 주게 해 주십시오 안 돼 안 돼 안 돼 큰 거 큰 거 없잖아 안 돼 이게 뭐고 이게 뭔지만 알려 아 그럼 다 알려주는 거지 차라리 노래 제목을 왜 고르리라면서 어? 난 저거 춤 알 거 같아 엠아 롱 뭐야 이게 뭐야 우리 나게 된 나 진짜 진짜 모르겠어 아 그럼 모르겠게 모르겠게 땡 땡 땡 아 호비가 숫자만 써서 솔직히 했다 뭔데 뭔데 자 이름은 맞출 수 있겠냐 이 24시간 보자랑 아닙니까 아 맞춤 맞춤 난 딱 시계 불렀지 알았지 나 진짜 나 진짜로 못 그렸어 아니 이거 뭐야 너번에 좀 나고 하잖아 저게 뭔데 2점을 그린 거야 아 이거구나 저기 아니 그럼 다비를 직각으로 해주시는 거야 지신같이 그려놨어 아니 일단 일단 사람이 아니잖아 형 이거 춤 알겠다 아 이거 뭔데 아 이거 에바롱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계 뭐라고 시계 얼마냐고 아니 이거 나오긴 해요 이거 이거 그래 이게 나오면 하는데 자 자 자 자 다음 문제 이 그림들을 가지고 도대체 상관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저 아트 같아요 아트 아 에이 아 이거 진짜 너무 안 돼 야 이거 누구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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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다 아 잘 그렸다 지민이 아 너무 아니 히트곡이라면서요 히트곡이에요 왜 뭐예요 무시하네 사과드리세요 히트곡이지 이미 눈치챘는데 자 이거 나오세요 지금 앱토 불교합니다 나 보이지는 진지아 뭐가 정신이 없다 그림이네 어떤 사람의 피땀 뇌리 야 봐봐 마마 대상 와 봐봐 저 춤 알지 춤 그리고 이거 뭐냐 피, 땀, 눈물 그렇지 야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릴레이 아트가 아닐까 야 이 기술에 대해서 빨리 빨리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요? 아니 마지막 문제요 아 나 안 막 알겠다 너무 쉽다 문제가 문제가 아 근데 이걸 하면은 땡이기 때문에 야 더 모르겠다 저러니까 아니 일단 그림을 저렇게 그려버리면 저게 뭐야 도저히 모르겠는데 왼쪽 위에 저거 뭔가요? 진짜 냉장고인 줄 알았어요? 저도 그리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왼쪽 위에 무시하고 가운데 신경 안 써야 돼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와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도저히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저 단어 하나밖에 없어 저게 창문인가? 야 이거 어렵다 이거 못 맞추는구나 아니 진짜 나 바로 알겠는데 진짜 니가 정답을 하니까 바로 알겠구나 정답을 봤을까 바로 알겠지 실패 아 정우씨 이거 뭐예요? 자 이거 리모컨이고요 그게 뭔 리모컨이에요 야 암을 주게 없는 거야 야 암을 줍게 되는 건 아니냐 야 정우씨 리모컨이고 자 리모컨 여기 TV입니다 TV 1,2,3 이렇게 써주지 아 어떻게 TV를 저렇게 그리느냐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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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고 예? 혹시 지금 몰랐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우리 TV는 뭐냐 여튼 저희는 두 문제를 맞췄습니다 저 뭐냐 여튼이 뭐냐 이거 은근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솔직히 아까 그린 거 보셨죠? 슈가 형이랑 비강 그린 거 보셨죠? 네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바로 가볼까요? 비씨 먼저 다 피카소들이야 다 얼마나 잘하는 거다 의지 파괴팀 파이팅 위박팀 위박 누가 누가 못 그린다 대회하는 거 같아 진짜 아니 근데 다 비슷한 거 같은데 태용이는 그냥 안 내보내는 게 좋을 거 같아 어 기다려 아저씨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저건 또 분신술입니다 나도 또 나를 태워 정착 나도 태워 제목을 표현하는데 형 가수를 표현해 난 가수를 표현했고 자 벌써부터 손발이 안 맞죠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아 뭐야 비타지 파이팅이요? 골든벨인가요? 신사 선배님의 긴 생머리 그녀? 그게 2004 설마 진짜로? 아니야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이에요? 정답이에요 와 진짜로? 어 정답이야 야 너 돈이야 너 저건 정답이야 진짜? 쩔지 야 정돈이 썼나 아니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성공 대 성공 우리 팀은 안다 야 정국이 되나 나 진짜 내가 야 정국이야 진짜 야 정국이야 진짜 자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이거를 나 진짜 최선을 다했다 진짜 저거 스푼 한 거 나요 스푼? 야 애국가 아 진짜 정답 맞대요? 어 맞아 슈가 형이 근데 가스로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저거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에요? 저거는 좀 밑에 거 지구에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아 환경 오염에 관한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는 어태호야 야 바로 바로 야 이거는 바로 보여줘 전혀 모르겠는데 저거 저 아닌가요? 다 그랬어요? 어 다 그랬어 어 태호야 잘했다 태호야 잘했다 태호야 잘했다 야 전혀 모르겠어 뭡니까 이게 자 저건 스프고요 일단 저건 지구야 아니야 스프야 뭐야? 감이 안 오죠? 어 나 진짜 안 오네 얼마나 얼마나 시키고 답을 모르고 보니까 감이 안 온대 예 예 손 벌려서 제가 아 나 알겠다 나 알겠다 아니 이게 왜 몰라 아 이거 왜 몰라 제가 맞춰도 돼요? 제가 맞춰도 돼요? 어 맞춰봐 볼 빨간 사진이 우주로 줍니다 아 맞아요 아 그럼 우주로 우주로 그래야지 지구로 그러면 어떡해요 우주에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에 사람도 있는데 사람 그리지 그랬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주는 겁니까? 어? 줄게 줄게 저거 지구로 줄게잖아요 형 저 잘 그랬어 아니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그랬어요 되게 잘 그렸어 잘 표현했어 별도 있고 지구도 있고 우주를 주고 어 볼빨간 사출기 형 별이 이게 뭐예요 저게 별이야? 아니 제가 볼 때는 B씨도 되게 잘 그렸어요 이거 되게 되게 잘 그렸어 야 얼마나 이거 볼빨간 사출 어? 너무 드림 레몬프? 아니 내 거에 디테일 채우지 말라고 어? 어? 정답! 랩몬스터의 What am I to you? 진짜 아 내 거에 퓨가 하지 말라고 야 왜이면 두 상이잖아 야 땡 뭐냐 정말 모르겠죠 무릎표처럼 근데 이분이 약간 조금 이분보다는 어 잠깐만요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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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3 누냐 1 끝 몰라 몰라 어머님이 왜 아니 저걸 진짜? 소영아 저게 어머님인가요? 아 진짜 어머님 세상이 진짜 알고 나니까 진짜 충격이다 알고 나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다 어 시간 가고 있어요 시골씨 왜 아무도 안 그려요?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그려 쟤 맨날 사람만 그려 아 저 형이 사람 그려면 망하는데 쟤는 머리를 되게 독특하게 그린다 머리카락을 되게 독특하게 그려요 근데 사람은 나보다 잘 그려 어 어 어 어 어 야 어 나 알겠는데 어 잘 알겠다 아 멋있다 나무리아 잘 해주면 돼 형 귀가 잘했네 태양이가 잘했다 형 왜 못 그렸어요 저걸 형 왜 있어요 여기 퇴근하려고 뭐 엑스도 나가 엑스로 그려요 여기 여기 맞는 걸 수도 있어 인거 같기도 하고 저의 몸무고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 그거 정기고 소유즈 선배님의 썸 오빠 말했잖아 저거 있어야 된다니까 콜라보 콜라보네 형 시작 태양이가 먼저 그리고 슈광이가 좀 더 망쳐주고 진영이 완전 망쳐주고 또 사람 그립니다 어 또 또 사람 근데 비영이 그림을 귀엽게 그리네 되게 잘해 자 슈광이가 또 당황했죠 자 안 그리죠 또 안 그립니다 다시 가고요 자 뭔가요 계란 계란 후라이 어 어머님이 누군이 아닌가요? 어머님을 환영해 어 어 좋아요 그분 또 나오셨습니까 네 그분 또 나왔습니다 좋아요 눈을 떠주세요 형 보여주시죠 저거 아 맞아 뭐냐 어 잠시만 뭐 아 좋아 저거 뒤탕 1 땡 땡 뭐예요 저거? 자 저거 잔소리 아닌가요? 와 아 대박 잔소리였어 나 저거 보다마자 알았어 형이가 어떻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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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히트곡이네 잠깐만 아 진짜 가만히 있겠습니다 최고의 히트곡이지 형 그냥 그냥 놀다 오세요 거기서 슈거 형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거 안 보고 맞추기 어때요? 이거는 그냥 zero 종국아 Watson whatever 왜yy 종국아 奇 자 여러분 5, 4, 3, 2, 1 방탄소년단 피 땀 눈물인가요? 이거 불타오른 눈물인가요? 불타오른 눈물인가요? 불타오른 눈물인가요? 불타오른 눈물인가요? 불타오른 눈물인가요? 불타오른 눈물인가요?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! 불타오른 눈물인가요? 이거 한국인이잖아요 아니 해외 아미분들 생각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불타오른 눈물인가요? 투어 노는데 투어 파이어 하라고 어디에서 안 되겠어요? 가르치고 파이어가 없습니다 2016이라고 해서 맞았었는데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펀나지 말고 감독님께서 파이어도 정답을 인정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인생머리 그녀 그 정도 아니었죠? 아 진짜요? 사실은 시스타 나온 줄 알았어요 뭐야? 뭐야?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? 근데 이게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냐면 어떻게 된 일이죠? 이게 갑자기 슈가 형이 정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BTS의 사기꾼 인사 때문에 네 아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방탄소년단의 피카소 aka 방곡을 피카소 야 이거 어떻게 그려? 내가 그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렸어 그 사람 만들겠지? 근데 말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안무의 순서로 말한 것 같은데 너 빼고 다 해야겠다 그걸 왜 나한테 들리게 말하는 거야 어! 어! 점핑! 어! 빠빠빠 빠빠빠 나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어 뭐 모르겠지 뭔데 이게? 정답 파축송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지? 어 진짜 빠빠빠가 아니래요 빠빠빠 어 이거 그러네? 어떻게 생각하지? 아 정국아 진짜 그러네 이쯤 되면 정국을 터탈하는 거 아닌가요?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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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이거? 아 근데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 이거 자 자 끝인가요? 종우씨 가스라도 설명을 가스라도 좀 그려줘요 야 형들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그니까 그건 알아 우리도 어? 그건 우리도 했잖아 아! 제발 이게 이거 보고 생각난 거 없어요? 응? 아! 조용필 선생님의 바운스인가요? 그래 아 바운스 힘이지 않습니까? 늘 공개해야 돼요 너 설마 기도하는 이거 그린 거예요? 그래 바운스 야 어렵다 진짜 어렵다 저희가 이겼네요 네 박사 한번 치시죠 아 좀 더 좋은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본인이랑 어떻게 그렸을 거예요? 저요? 절대 못 그릴 걸요? 그러면 모두가 납득하면 휴가는 그것을 제외하는 거예요 오! 크로스 인정 꿀 꿀 진짜 우리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빠져봐 아 잠깐만 이거 영감을 떠올려야 되고 같은 팀 같은 팀 아 난 나 할 어? B씨 어디야? 벌칙 잘해? 야 인정 못하면 두 배 어때? 아 그건 안 돼 야 들어오세요 야 들어와 너 두 배다 야 그거 아닌 거 같아 너 두 배 각이다 그리고 어 두 배? 두 배? 야 나와봐 오케이 오케이 자 B 실패 솔직히 실패다 이거 형 두 배에 들어오세요 어 미안해 자 두 배 자 축하드립니다 아 자 벌칙을 한번 봐볼까요? 하나 둘 셋 헛! 패딩 안 입고 밖에 5분 나가 있기 오늘의 MVP는 누구예요? 오늘의 MVP는 솔직히 전국이죠 아니 아니 쟤 말고 우리 여성명이죠 B지 B B 아니 솔직히 나 마지막에 도전만 안 했으면 솔직히 나 아니에요? 아니 야 B 죄송합니다 그러면 MVP의 보상으로 이제 형 야 너 야 깎아중이 76분 5분 나갔다가 아 정말 나랑의 방암가요 마무리 합시다 예예예예예이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주에는 여러분 저는 원샷 안 잡힙니까? 응 너 안 잡힙니다 저 짐인치 뽑으면서 인사 한 번 해 줘요 자 나 가시고요 다들 자 벌칙 앞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끝난다 정리 시원하네요 상쾌하구만 이 벌칙을 예상이라도 한 듯 무릎이 들려있네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멤버들 잔인하시네요 영상 통화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이 5분 단축하는 걸로 한 번 개인경 보여주시죠 사실 저희는 금방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준형이 준형이 여러분 쿠킹댄스라고 아세요? 제이홉하고 준비하고 있는 준형이 네, 안웃겨요 쿠킹댄스 아는데 쿠킹댄스는 어떤 의미였어요? 쿠킹댄스 안다는 거 무슨 의미였죠? 제이홉과 함께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거 아닌가요? 형, 조언한테 머리가 안 돌아가 우리는 금방 들어갈 수 있어 형, 이제 들어갈까요? 어, 잠깐만 5분 딱 blow him 정룡이 생각하고 있잖아 너는 띵킹이라는 걸 모르니? 인정 안할 수도 있어요 이 PD님의 인정을 받으세요. PD님의 인정을 받으세요. 자 들어갑니다. 아이고 추워라. 쟤네들은 그 경로우대라는 걸 몰라. 괜히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들렀다가 진짜. 이렇게 추운 날은 역시 파이어를 쳐야지. 이야하하하! 이야! 이야! 아 추워 죽겠네 진짜. 추워 죽겠네 안무로 연결해주는 춤이네 진짜. 어허!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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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